오늘은 진짜 부자들의 돈 쓰는 법 이라는 책을 가지고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마법의 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오늘 여섯 가지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이 여섯 가지 말을 그대로 하시면요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줄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사람들 만났을 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사토 동요라는 분이고요 의학 박사이면서 100건 이상의 책을 출간한 작가입니다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사람을 모으면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 주변에 1조 부자가 10명이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1억 원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친하니까 내가 좀 어렵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나한테 1억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10억 원이 되는 거잖아요 벌써 난 10억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딴적인 사례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내 주변에 부자들이 많아지면 나 역시 부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줄 사람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고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요 바로 여러분들 하는 말에 달렸습니다 말 그럼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줄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줄 사람들을 모아줄 그 말은 대체 어떤 말일까요 직관적이고 아주 단순하게 설명드리면요 바로 상대를 즐겁게 하는 말입니다 상대를 즐겁게 하는 말 상대를 즐겁게 해주는 말에는 6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이 책의 저자는 얘기합니다 이 6가지 포인트는요 사실 부자들만 끌어들인 건 아니고요 모든 인간관계에서 호감도를 높여줄 수 있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6가지 포인트를 잘 기억해 주시면 나는 부자들만 관심 없어 이러실지라도 여러분들의 인간관계에서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에게서 여러분들의 호감도는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꿈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들의 말에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에 대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꿈에 대해 얘기할 때 우리는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요 그리고 그 두근거림 계속되다 보면은 그 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집니다 여러분들 내가 뭐 1년대에 나 뭐하지? 5년대에 나 뭐하고 있을까? 10년대에 나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 거야? 이런 목표라는 이런 꿈이 있으면은 벌써부터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의 경우는 이런 말을 들을 때 굉장히 흥분되고 자율신관계가 작동했다고 하는데요 주변 사람들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해줬다고 해요 이 내용이라면은 반드시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라니 너무 놀라워요 많은 사람들이 분명 다 사서 볼 거예요 이런 내용 들었을 때 이 책 저자가 책을 많이 쓴 사람을 했잖아요 이런 내용을 듣고 이런 말을 주변에서 듣고 아 나 정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때 자신의 자율신관계 심장이 막 두른거리고 막 흥분되고 이랬다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이론을 알리고 그들이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꿈이 있었는데 그런 꿈에다가 주변 사람들마저도 저런 얘기를 해주니까 그 꿈과 자율신관계가 반응하면서 막 나를 흥분시키는 거죠 두 번째 말은 겸허하게 배워야 합니다 겸허하게 배워야 한다 부, 나이, 성별, 직업 등을 막론하고 풍요로운 인간관계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방을 막 부시하거나 얕잡아봐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을 막 하대하고 막 욕하고 뭐 별거 아닌 듯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하고 이러면 그 사람들과 내 관계가 당연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관계는 틀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풍요로운 인간관계는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이 책의 저자도 부자지만 절대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얕잡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항상 그 사람들을 존중했다고 합니다 뭐 부가 있든 없든 나이가 많든 적든 성별이 뭐 남자든 여자든 뭐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항상 존중하는 태도를 지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관심을 표현해야 한다 가르침을 얻으려는 자세가 좋은 인간관계가 되는 이유는 상대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뭔가 관심을 보였을 때 그 상대방도 역시 나에게 호감이나 관심을 가질 게 높아지는 건데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이 이제 가르침을 얻으려는 자세 이게 어 난 이 사람한테 뭔가 배우고 싶다 난 그 자세가 상대방에 대한 깊은 관심을 이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 관심을 받는다는 것이 왜 그러면 기분이 좋고 만들고 상대방에게 나에게 호감을 생기게 만드느냐 그것이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린다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좋아하지 않는다 혹은 이 사람이 정말 경멸스럽다는데 이 사람도 관심을 가질 건 없잖아요 관심을 가진다는 그 자체가 이미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표현하는 거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심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냐 그럼 관심을 사소한 표현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름입니다 이름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이름 누구 누구야 누구 누구야 할 때 그 누구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 그냥 뭐 우리가 뭐 직유라든지 직업적인 특성이라든지 이런 걸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이름으로 이제 불러줬을 때 그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네라는 느낌을 가지고 나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관심과 호감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은 대체 무엇이냐 바로 칭찬하는 겁니다 칭찬 그 사람이 찬 시계라든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들 이런 것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에 뭐 기분 나빠해서 아무도 없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칭찬들을 끊임없이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당연히 호감도 높아지고 관심도 날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번째 자신보다 타인을 우선시하는 상냥함 마음 씀씀이나 배려가 상대방이 기분을 좋게 해준다는 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기본적으로 상냥하게 해줘야지만 상대방도 당연히 기분 좋겠죠 화난 목소리로 막 묵뚝뚝하게 어떤 얘기를 막 한다 이러면 당연히 상대방이 기분 나쁘죠 인맥을 만드는데 과하게 집착하는 사람 중에서는 자기에게만 지나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내가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고 이렇게 자기 호필을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그 사람은 나름대로 내가 이 사람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서 내 잘난 모습 내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지만 사실은 이런 일방적인 자기 호필은 오히려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 사람은 날 무시하나? 이런 무시받는다는 생각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요 상대방에게 배려할 때 그 상냥함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 이치의 저자는 그것을 자신보다 타인을 우선시하는 상냥함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나 부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해요 오히려 없는 사람도 자신을 드러내죠 나 얼마 벌고 나 얼마를 무슨 차를 가지고 있고 나 어떤 미술품을 갖고 있고 이런 거에 오히려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성공하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껍데기일 뿐이죠 사실은 근데 진짜 성공한 사람들 진짜 부자들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을 세심히 관찰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나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자신을 내세우지는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 낙천적인 사고로 이야기한다 낙천적인 사고는 자율신경계의 오래된 뇌를 기분 좋은 상태로 만드는 긍정적 사고 방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몰려두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뭐 항상 이 사람은 비관적이고 항상 우울한 얘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나도 거리를 두게 되죠 잘 안 만나게 되고 왜냐면 나도 기분이 나빠지고 나도 우울해지니까 근데 항상 꿈을 꾸고 항상 긍정적인 미래를 얘기하고 항상 좋은 얘기만 하는 사람들은 그게 정말 아닐지라도 정말 그냥 그거 자체만으로 기분이 좋아지고 그 사람에게 뭔가 얘기를 듣고 싶고 그 사람을 자꾸 만나고 싶은 좋은 감정이 생기게 되죠 이 낙천적인 사고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 책에 져서 얘기했지만 우리의 뇌에 갖고 있는 아주 오래된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비관적인 얘기보다는 낙천적인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항상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 감사 여러분 자기 개발사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감사해야 한다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뭔가 배웠다 여러분들에게 뭔가 도움을 받았다고 하면 당연히 하는 말이 있죠 그게 뭐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이런 표현을 할 때 이 말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이 말 한마디가 정말 천년빛도 갚는다고 나는 정말 내 노하우를 다 줬어 근데 이 사람이 고맙다는 얘기도 안하고 감사하다는 얘기도 안하고 그냥 뭐 휙 가버려 이러면은 이 사람은 내가 말을 해주는 말 가치를 모르네 라고 당연히 생각이 들겠죠 그럼 당연히 다음에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내가 뭐 정말 내가 진짜 노하우 내가 정말 중요한 생각보다 다 얘기해줬어 근데 이 사람이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감사도 고마워요 막 10번 수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커피를 안 사도 밥을 안 사도 이 사람의 그 진정성 아 이 사람은 정말 내가 해주는 말 내 가치를 알고 정말 고마워하는구나 이걸 이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러면 다음에 만날 때도 더 신경 써도 더 얘기해주고 더 좋은 얘기를 해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마법의 말 여섯 가지 첫 번째 꿈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겸허하게 배워야 한다 세 번째 관심을 표현해야 한다 네 번째 자신보다 타인을 우선시하는 상냥함을 가져야 한다 다섯 번째 나천적인 사고로 이야기해야 한다 여섯 번째 항상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 이 여섯 가지를 항상 기억해 주시고 꼭 내가 부자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를 더 풍성하게 해주고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호감을 만드는 높게 만들어주는 그 말들이니까요 기억하시고 항상 이대로 말을 하시면은 여러분들 주변에 어느새 좋은 사람들 또 부자인 사람들이 모여들게 될 거고 그 사람들이 결국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부자들의 돈 쓰는 법 이라는 책을 가지고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마법의 말 여섯 가지에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섯 가지를 imes ritt 저 이란 시작